나의 시바견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지 않고 심지어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그를 확인하고 최근의 더위 때문이 아닌 것 같아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마당에 들어왔는데 우리 개가 고양이를 쫓아내려다 긁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수의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게 원인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떤 개들은 고양이에게 지면 정신적으로 화를 내고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바견이 고양이에게 져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수의사는 단지 충격 이상의 것일 경우를 대비해 그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약을 주었습니다. 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도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를 키우는 친구들에게 말하면 다들 고양이가 이긴다고 하더군요. 내 친구도 자신의 고양이가 숨어있던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개를 겁준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시바견은 대개 매우 용감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패한 것은 그에게 정말 충격이 없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자고 말하는 거죠. 자존심에 참고하 понял 그 Respect